안녕하세요 여러분. 1분 30분까지 1분 30분까지 2분 30분까지 만 prematurely. 1분 30분까지 1분 30분까지 만나요. 이 학습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찍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학습은 인터넷 커넥션과 좋은 오디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커넥션과 인터넷 커넥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습은 한국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학습은 한국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능력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을 온라인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한국어 문법, 한국어 회화실력 등을 확인해 보시고 내가 과연 어떤 부분이 약한가 알아보시고 더욱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좋은 기회이니만큼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I'm going to upload my email address in the description section of this video. And as soon as the first person register for my online class, I'm going to delete my email address. I'm going to see only one person for an hour. Thank you very much. You have a great day. You are great. You have a great day. You have a great d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